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젊은 층에서 탕후루라는 간식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는데 이게 인기가 높으면 장사가 잘 돼서 상인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탕후루, 대세 디저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에 생과일을 이렇게 끼고 거기에 설탕 시럽을 듬뿍 발라서 먹는 일종의 간식이고요. 최근 연초에 소상공인 중에 프랜차이즈 가장 많이 오른 것이예요, 연관 상품이. 또 탕후루이기도 한데 최근 관련 상인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설탕 시럽을 발라야 되는데 지금 설탕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년 만에 한 40%가 올랐고 아마도 상승세가 올 하반기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서 설탕 생산하는 나라 3군데입니다, 사탕수수. 브라질, 인도, 태국인데 브라질과 태국은 이미 사탕수수 농사가 망쳤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이 깨지게 되니까 수출 금지를 일단은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미 말이 오른 설탕 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태국이 기후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야, 우리 쇠꽃도 나중에 모자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수출을 아예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40% 올린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 탕후루 상인들은 아예 설탕을 사재기를 해 놓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겠습니까?